네, 이데일리 TV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영화테크, SK하이닉스, 카카오뱅크, 삼성중공업 우선주, 한국파마, BDI, XS바이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SPURCELL, 상신EDP, SM, SK바이오사이언스, LG디스플레이, 동국제강, 카카오뱅크까지 올렸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유니드, 일진홀딩스, 이마트, SK하이닉스, 코스모화, 카카오뱅크, 하이브, 후성까지 올라와 있네요. 자, MTN으로 갑니다. SM, 한국파마, 카카오뱅크, SK하이닉스, 한화시스템, 삼성중공업, 코스모화, 플랫티어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포진되어 있는 특징주들 확인을 하고 오셨는데, 세 가지 종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하이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엔터주들은 상당히 좀 최근에도 긍정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브가 지금 최근에 좀 눌리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섹터 자체가 하반기에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업종 내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대부분의 엔터사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좀 이어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 기대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BTS가 또 이제 신규적으로 앨범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기대감들, 음원 판매라든지 음원 판매량들, 그런 것들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좀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 반응이 되는 시점이, 뭐 3분기나 4분기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티스트들이 좀 한정적이었는데, 이런 라인업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위버스에 블랙핑크가 입점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또 IP들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IP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플랫폼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랫폼적인 성격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주요 IP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신사업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에 대한 수익성을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네이버에 따른, 이제 V라이브 통합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그런 라인업 확대가, 이런 좀 약간의 치중되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장 초반만 해도 파란불이었는데요. 다시금 좀 상승탄력 가져갔네요. 강부합권 29만 2,500원이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온, 오프라인으로 더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브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볼까요? 네, 후성입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와 관련되어 있고, 또 친환경 관련된 종목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후성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해질 관련된 부분들이 2차전지 섹터가 워낙 좀 강하게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가격에 대한 그런 상승에 따른 수익성 기대감도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산업적인 부분에서 성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요에 대한 증가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수위는 사실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반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탄소 관련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관련된 이벤트들,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또 늘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친환경적인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 행정부에서 또 연료 연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또 부활을 시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가속화는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 이제 중국 쪽에서 증서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서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매출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동률이 좋아지게 됐을 때는 고정비가 줄어드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익률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다소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살짝 있었었는데, 이에 따른 업황, 호황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좋아지기보다는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차전지 쪽에서 반등 흐름이 나온 것은 어찌됐든 지금 추세적 반등이 아니라 그런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지금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물론 오늘은 좀 많이 오르긴 하지만요. 그렇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이런 후성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는 상당히 높게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분들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조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기존에 있었던 이런 차량들이 친환경 차량으로 변화가 됐을 때 그런 시장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6%대 강세내역, 14,500원 대름 같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성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마트입니다.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인데, 사실 이제 이마트가 플랫폼적인 성향을 이제 좀 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그런 관련된 IP를 활용해서 충분히 좀 많은 사업군들 영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설명드릴 때 아마존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플랫폼으로 시작해서 전 부분들을 다 이제 잡아 먹었던 것처럼 이마트도 이런 스타컴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플랫폼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 확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스타컴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30% 이상씩 연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는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적인 부분들의 그런 매출 성장, 그리고 자회사들에 대한 그런 겸조한 성장들, 그리고 주력 사업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온라인적인 성장들,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는 충분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마트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현재 약부화권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혼조세 흐름이고 17만 6,500원대 흐름인데 이마트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또 공시내용 나온 게 있어서 잠깐 이 부분도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마트 관련은 아니고요. 네이버가 또 광폭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또 예스24에 피인수 관련된 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한 보도에 매체에서요. 근데 이제 공시가 나왔네요. 풍분이다.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양쪽 사에서 지금 공시가 나온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또 짚고 넘어가면 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제 플랫폼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수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통합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만큼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수 썰에 대한 부분들은 공시가 나왔지만 사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뭐 이제 풍문이다 이런 식으로도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이제 공시에 따라서 단기 전에 좀 주가의 조정이 나올 때는 그에 따라서 좀 대응은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좀 요즘 뭐 단독 보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옥석가리가 안 된 채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토해봤으나 뭐 아직은 뭐 결정된 바가 없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온 거는 검토하거나 제한한 바가 없다 아예 또 선을 그었네요.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S24와 관련된 인수 관련 소식까지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